처음에 제가 레슨을 했을 때 어깨가 높다고 봤습니다. 이게 내가 보면 이게 습관이야. 이게 아니고 내려가요. 조금 더 갖춰주세요. 제가 점점 많이 신경써. 준비해 주세요. 우리가 헤트공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각도거든요. 각도를 잡아요. 제가 각도를 이렇게 오래 쳤어. 그래서 내가 세게 쳐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. 세게 치면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건 내가 몸이 지금 이렇게 내려갔잖아. 그리고 얘의 정상적인 스윙은 여기에요. 내가 이렇게 너무 오래 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연히 몸이 걸리겠죠. 그리고 이 스윙은 천천히 보여줍니다. 이런 느낌으로.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쳐야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치면 안 돼요. 이제 공에 염매를 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지금 크리스 드리니까 차근장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되는 건데. 게임하면 아마 이거가 더 여기 싫어. 그러니까 딸이 형이나 두 명이 조금 더 땡긴 거야. 근데 아니에요. 이거. 얘가 잡은 면이 여기가 아니고. 여기가 되는 거야. 우리. 누구 허리. 누구 허리. immersive. Além. 곧. 빙. 휴치. 1943. jud Hyper. ि Skills. 궁극. 읏. 자리. Shadow. bau式. 잘이피 algo lymphático. 생さん의 공격에서 fl decides 저uj 요 방,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가긋을 수가 있는데거 sport 여기에서 오면 뇌가 치는 데가 이렇게 끊기면 잘 안 맞아요.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리면 돼요. 내릴 때 중심만 약간 이쪽으로 약간 틈이 돼. 근데 여기 골반을 살짝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. 사실적으로 던질할 때는 이렇게 다리면 돌답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. 두 발이 딱 이렇게 비틀을 때 골반을 딱 줄여야 돼요. 그렇지.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빡아요. 그렇지. 기다리고. 그렇지. 여기서 너무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. 딱 생긴 거 같아요. 이쪽은 꺾어지는 게 더 시간씩 많아요. 위로. 그렇지. 그럼 저 요리 판매도 많이 던져요. 다시요. 이제 더위 빡. 오케이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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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합니다. 그는 공격이 좋습니다. 복부한 방식입니다. 방식을 안정도로 뱉고기 공격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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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공격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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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